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을 슈 혹시 어떻게 지도 어떻게 돌아가 엄마한테 난 줄 것다 천주사 가고 싶다 전부선거 없나 너가 오늘은 아무도 없네 날 도와 줄 사람이 아무 도ду 만 떠 떠 5 전화나 아 아 깜짝이야 뭐 왜 뭐 잘못했어 또 잘못이 아니라 근데 왜 이렇게 놀래 너 성적표 나왔다고 알림 오던데 한번 줘봐 아 아직 안나왔는데 어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빨리 안좋아 아 뭐 30점 이게 야 너 장난쳐 으 안되겠다 너 핸드폰 줘 아 안돼 제발 제발 핸드폰 일이네 진짜 진짜 내가 한 번만 기회를 한 번만 주면 내가 진짜 잘할게 엄마 어 제발 또 언제 시험이야 내일모레 영어 시험이지 그거 진짜 잘 볼게 그거 잘 볼 거야 몇 점 맞을 거야 90점 맞을 거야 90점 맞을게 진짜 제발 진짜지 90점 안 넘으면 끝이야 핸드폰 줘야 돼 아이스 아이스 진짜 약속 아우 진짜 아우 보기에 키 키 키 키 키 오비 키 90점 어떻게 봐 줘 아 오 bringing 아 으 아 아 아 아 닿지 다 외워 되는데 어떻게 다 외워 오 엄청 많아 오예 아 먹는 종이 먹는 종이에 단어를 써서 먹는 거야 그럼 외워지잖아 난 천재입니다 치열 기운이 나다 치열어 베이베 자 이제 먹으면 외워지는 거야 치열어 베이베 기운이 나서 치열어 먹으니까 기운 난다 이거는 먹는 테이프 먹어도 되지요 이렇게 먹는 테이프를 위에 올려놓고 비 해피 윗 이렇게 쓰면 아 됐지 이거 먹으면 돼 이제 비 해피 윗 행복하다 몸에 만족하다 음 고우 바이 지나가다 스탑 바이 잠시 들러 커밍 오브 오브 밖으로 나와 고우 바이 지나가다 스탑 바이 잠시 들러 아이고 아이고 저거 공부하는 거야? 노는 거야? 나 진짜 미치겠어 하여간에 이번에도 영어 30점 맡기만 해봐 아주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진짜 고우 바이 지나가다 스탑 바이 잠시를 러컴 아웃 오브 밖으로 나가 어 이거 내가 아는 거잖아 셔업 베이베 이것도 내가 외운 건데 예스 3번 엄마 엄마 나 백점 받았어 뭐? 어머 너 세상에 백점 오 오 오 오 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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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비키야 솔직히 말해보자 뭘요 선생님 한지 10년이 넘어가거든 그래서 너네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제 생각이요 컨닝 했어 안했어 컨닝이요 옆에 친구꺼 봤지 아니에요 진짜 제가 한거에요 솔직히 말해도 돼 진짜 아니라고 제공 거에요 그게 아니라면 30점 받던 애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100점이 돼 아 진짜 어 컴님은 안좋은 거야 너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 아 진짜 하니까요 고마의 지나가다 스탑 바이 잠시 들러 컴오보 밖으로 나가 어머 세상에 됐죠 저 진짜 외연거 맞죠 힛 방에서 공부한건데 힛 진짜 나빠쌤 어머 진짜네 오키들 저 진짜 공부한거 맞죠 저의 억울한 마음을 좋아요로 위로해주세요 제가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오키님들 좋아요 많이 눌러서 위로해주세요 자 오늘도 신나게 시험 100점 맞기 대성공 모바실을 하려고 하는데 모바실을 하려고 하는데 모바실 실시간 그전에 이걸 해보고 모바실을 하려고 그랬지 뭔데 뭔데 뿌우 이 슬라임 밖에 금종이를 씌우면 되게 재밌대 정말 뿌우 금장 재밌겠다 재밌겠지 그럼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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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뽀잇뽀잇뽀잇 먼저 슬라임을 이렇게 쭉 놓고 딱딱하잖아 이 슬라임이 너무 딱딱해서 리뉴를 넣어주서 흘러내리는 점액을 만들어줄 거예요 리뉴 넣고 그런 다음에 아이슬라임도 더 넣고 이 슬라임 또 풀을 더 넣어줍니다 손이 많이 들을까요? 너무 많이 넣으면 짭니다 그럴 거면 그냥 모바실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뽀뽀뽀뽀뽀잉 아 깜짝이야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응? 이제 여기에 금장을 넣어줄 건데 이게 뭐냐면 종이 도금이에요 진짜 금이래요 이거 봐 진짜? 거짓말하지마 거짓말하지마 아따라하지마 뿌 킹맞네 이거 킹맞네 이거 진짜야 진짜 금 오키님들 집중 기대되는 순간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몇 종 더 해볼게 네 오재미있다 이제 꾹꾹 눌러 볼게요 오오오 과연 포위보이포위보이 누르면 오오 신기해 오오 오오오 우와 신기하다 금이 이렇게 금을 망쳐봐야지 투명 안에 금이 들어갔어 예뻐 야 이게 진짜 금이면 얼마짜리냐 몰라 이 종이 비쌌어 어쨌든 엄청 비싼 슬라임이 되는거지 나중에 부자 슬라임에 나와도 되겠다 금 그래도 되겠다 뽀이뽀이뽀 야 너 왜 나만 따라해 신기하다 클레이에도 도금 되겠네 해볼까 야 해봐 나도 보자 궁금 먼저 이 클레이들을 색색깔로 뜯어줄건데요 핑크를 뜯어주고 예쁘다 동글동글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나머지 색상도 다 뜯어줍니다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다 만들었다 동그랗게 여기에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금을 씌워줍니다 여기에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금을 씌워줍니다 이야 그럼 이거 거의 100만원짜리 클레이 되는거야 자꾸 나만 따라할래 뿌 그러게 왜 자꾸 양발레만 따라해 나도 따라하네 키키키키키 야 너 키키키키 우비키 해봐 진짜 웃기다 배아파 八 백만원짜리 클레이 만들어보겠습니다 금종이를 위에 싸주는거야 오! 오 comes down 오 오 오 모임 오 아 이렇게 예쁜 금동그라미댐 아 재미있다 오 신기해 такая dice 우아 예쁘다 가 아 다음은 이 색깔로 해 와야지 금장을 씌워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짠! 이렇게 여러 개의 금 무한 클레이를 만들었는데요 이젠 이것들을 푹에 큽니다 이거는 틱톡에 올리려면 좋을 것 같아서 세로로도 찍을게요 푹에 본다 하나 둘 셋 금이 들어갔어 신기해 와 완전 재밌어 귀여워 미키 우와 재밌다 뿔 좋아 오늘도 신나게 금 슬라임 클레이 만들어서 놀기 개성공 뽀이뽀이뽀